자동차 뚜뚜가 고장이 났나봐요. 정비사가 되어서 뚜뚜를 고쳐주세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엔진을 닦아주세요. 나사를 조여주세요. 엔진 오일을 넣어주세요. 타이어를 교체해주세요. 타이어를 돌려 고정해주세요. 뚜뚜의 몸에 거품을 내주세요. 물로 뚜뚜를 씻어주세요. 야호! 정비를 받은 뚜뚜가 쌩쌩해졌어요. 뚜뚜는 신이 나서 활짝 웃었답니다. 하나가 정비차 하트를 타고 출동했어요. 이런, 어서 정비소로 가서 수리를 해야겠어. 하나를 넣어 고장난 차를 스킨해주세요. 유리를 문질러서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나를 яphone 중에서 수리를 timeline쪽으로 넘치시고 나오세요. 넛 암화! 넛 암화! Asians이 유지하실게요. 많이 켜주세요. 나는 헷갈러가 좀 봐주세요. 그런데 특히, 적어도 되어서 매우처럼 sont땄만하게 자를 entrailt요. 넛 암화! 엔화! 아하! touch elas à 롱! 엔진 오일을 가득 채워주세요 스티커를 붙여 부품을 교체해주세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붙여줘서 스티커를 붙여 lados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bunge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자동차에 거품을 내주세요. 물로 거품을 씻어주세요. 정비를 받은 타요와 라니가 신이 났네요. 우와! 꼭 새로 태어난 것만 같아요. 아직 조심해야 해. 하나를 눌러 고장난 차를 스캔해 주세요. 유리를 문질러서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하하하하 엔진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엔진에 못을 박아주세요 스티커를 붙여 부품을 교체해주세요 자동차에 거품을 내주세요 물로 거품을 씻어주세요 정비를 받은 타요와 라니가 신이 났네요 우와 꼭 새로 태어난 것만 같아요 아직 조심해야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